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책에도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째 해마다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강은나르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모두 27조 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학생 수는 52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명 1.3%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되레 1조 2천억 원 4.5% 늘었습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웃도는 수준으로 사교육비를 물가상승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무색합니다. 특히 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7조 5천억 원으로 8.2% 7년 만에 최대폭으로 불어났습니다. 출생아가 많았던 2007년 황금돼지띠 학생들이 지난해 고1위 된 것도 그 배경이지만 의대 열풍에 더해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이 사교육을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킬러문항 배제라든가 공정수능과 관련해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었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안착이 되면 오히려 사교육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3만 4천 원, 사교육 받는 학생들만 놓고 보면 평균 55만 3천 원으로 둘 다 5%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0.2%포인트 올랐고 주당 참여 시간도 7.3시간으로 6분 늘었습니다. 사교육비 총액뿐 아니라 1인당 지출액, 참여율, 참여 시간까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 소득별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는 70만 원 이상 비중이 높고 읍면 지역은 70에서 20만 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에 한 달 사교육비는 67만 천 원,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8만 3천 원으로 3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강은나래입니다.